감사합니다. 우리 앞사람 괜찮으십시다. 성룡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항상 이 두 가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화장하나, 왜 공부 열심히 하나, 왜 화장하나, 왜 공부 열심히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흥분되는 일이 뭐냐면 선택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내가 선택을 받는다, 불리음 당한다.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맨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기대값이 한 50%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천 원짜리 사봐야 500원이 기대값입니다. 그런데 왜 삽니까? 로또를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기쁨이 있답니다. 혹시 내가 선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당첨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혹시 될 질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 선택받는 거에 대한 흥분됨이거든요. 사람은 그만큼 선택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 경험입니다. 선생님이 부르실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불러요. 저 좀 갔다 와라. 어딜 가느냐? 간단합니다. 교무실 가서 분필 갖고 와라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심부림이거든요. 그건 사실 인건비도 안 주고 하는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 선택의 기쁨. 많은 학생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그 심부림을 시킨다. 그래서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이 심부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옆반에 이렇게 가서 선생님의 심부림을 전한다거나 일단 거의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선생님들 계시죠?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면서 애들 시키십시오. 그때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요즘 시대가 악해져서 왜 중노동 시키나 이러면서 무인금 노동이다 이래서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로 선택받은 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레위가 선택받는 장면입니다. 제자로 선택받는 장면이에요.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종으로 선택받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택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왜 화장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선택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자분들 여기 왜 이렇게 화장 열심히 하고 왔어요? 선택받는 게 뭐 딴 선택이 아니라 눈길이도 한 번 더 받으려고.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화장을 하고 왔는데 오늘도 어떤 신경질 내는 자매를 봤어요. 머리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신경질 내는 거 옆사람이 위로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위로는 또 왜 해? 그냥 예쁘다 그러면 되는 건데. 유심히 봐줘야 돼요. 뭐냐 하면 눈길이도 선택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어떤 남자들의 또 미혼의 남자들은 또 미혼의 여자들한테 선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화장하는 이유도 사실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근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받으려고. 선택입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를 잘하면 선택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누구를 선택해요? 실력 있는 사람을 더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건 기준 아닙니까? 어떤 회사에 일부러 공부 못하는 사람을 뽑는 회사도 있나요? 그런 건 참 드물잖아요. 있기가 있겠지만 드물잖아요. 택배회사 이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곱차가 안 된다고. 그러나 그건 아주 안 되는 거고. 그거 아시죠? 제가 택배회사에 불려갈 뻔했던 거. 제가 옛날에 남산에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60대 아저씨가 그때 제가 한참 젊었을 때예요. 지금부터 한 5년은 젊었을 때인데 계속 나를 따라와요. 불안해가지고 더 빨리 걸었죠. 그랬더니 팔각장에 가서 오도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예요. 총각 그러더라고요.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전 얘기. 나 모자 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자 딱 쓰고 있는데. 누구요? 그랬더니 나밖에 없어요. 총각.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취직할 마음 없냐. 거기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사장인데 회사 취직하래요. 어디냐 했더니 택배회사래요. 너무 열심히 잘 걷는 거 보니까 일 잘하게 생겼다고.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열심히 걷기만 해도 취직해요.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머리 이런 거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 잘하고 잘 걷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뽑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부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으려고. 선택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하면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선 한 100번 보다가 계속 딱지 맞고 하면 사람이 분노심이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100% 다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하지 안 당합니까? 다 거절당하죠.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그런 것도 인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이전에는 누구나 거절감의 상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네요. 한 10년 전쯤인가. 우리 사모가, 제 아내가 갑자기 무슨 두란노 강의를 간대요. 강의를 갔는데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전우택 교수가 하는 무슨 강의를 간대. 제가 갑자기 덜컥하더라고요. 무슨 문제 때문에 거길 가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유심히 보니까 강의 제목이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분노가 있길래 이러나. 그래서 제가 조용히 걱정이 돼서 아는 목사한테 한번 연락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 듣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강의 듣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없대요. 진짜 문제가 있고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강의를 듣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분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선택받는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부르지지, 레위는 원래 상체 입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세리고. 그가 선택받았을 때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께 선택받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종으로 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가 있었어요. 레위. 레위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루벤, 시무원, 레위. 네 번째가 유다. 거기까지 외우죠. 레위라는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 그래서 자기 집화 이름이 이름이었어요. 레위. 집화 이름이 레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뭐라고 줘요? 마태. 마태가 웃었잖아요. 마태. 마태의 원이름이 뭐예요? 레위. 레위, 마태. 마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혜, 은혜. 은혜가 선물 아니에요. 은혜. 마태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매튜. 매튜. 매튜 헨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매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이 선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이름이 멋지게 변화됐죠? 매튜. 혹시 여러분들 영어 이름으로 듣고 싶으면 매튜. 좋은 것 같아요. 매튜. 매튜 중에 제가 볼 때 성경학자도 많이 있고요. 야구 선수 잘 아는 사람도 있고요. 매튜. 먹고 튀는 것 같기도 해요. 매튜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 바꿔준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시몬도 베드로라고 그랬고. 그 다음 요한과 야구보는 뭐라고 하죠? 보안억에 우리의 아들 이렇게 변화시켰잖아요. 이름 바꾸는 거. 예수님께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이름 바꾸는 사람 중에서 별로 안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예요. 마태가 바뀐 이름이에요. 레위를. 레위. 연합하다라는 이름을. 원래 이스라엘이 전통적인 이름 아니에요. 레위지파. 레위라는 이름을 매튜 마태라고 바꿨다고. 하나님의 선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세리에서 핍박받는 조롱받는 세리에서 영광스러운. 그것도 보금소에 첫 번째를 쓴 마태의 보금을 쓴. 마태로 변화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도 예수님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축복이 맞길 바랍니다. 그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2장 1절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국경도시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동네가 같죠. 이게 국경도시인데 이스라엘은 참 나라가 묘해요. 세계 3대 대륙이 모이는 곳에 딱 있죠. 유럽이라는 대륙, 아시아라는 대륙,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딱 이스라엘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에요. 거기에 다 모이게 되어 있다고. 어디를 가나 다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굉장한 곳인데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죠. 원래 해양의 길이라고 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색이라고 그러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길이 있어요. 유명한 길이거든요. 무역의 길이고. 지중해로 내려가는 길 사이에 딱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사람들이 모이고 세금이 모이고 그러는데요. 로마는 세금을 받을 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옛날에는 행정위기가 치밀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가서 세금 다 갖지 않냐고 토착 세력 가운데 세리를 세워요. 세리를 세워서 로마에 갖다 바칠 상납금액만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 동네에서 금 10달러한테만 갖다 바치면 된다. 이렇게 정해놓는다고요. 그러면 세리가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알아서. 상납할 거는 물론 거둬야 될 거고 상납보다 더 거두는 것은 착복이죠. 착복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15만 달란트를 거두어서 10만 달란트만 내면 돼요. 5만 달란트는 자기가 가져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독한 세리 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긁어먹겠죠. 못 살게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라는 것은 진짜 나쁜 놈이죠. 첫째 상납하는 건 원수의 나라에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상납 자체도 기분 나쁘고 남는 돈은 자기가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착복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 돈이 됐든 저 돈이 됐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이 딱 올 거예요. 친일파. 최악의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 그건 용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요. 친일파니 과거에 문제가 어떠니 해가지고 배척하고 배척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다 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우리 시골에 한 번 친일파가 있었다니까요. 친일파를 써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교회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깨달을 수 있죠.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그 무역도시에 교통의 요지에 제리했던 마태예요. 그를 불러다가 변화시켰다. 굉장한 일이죠. 배경적인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메시지 몇 가지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인상적인 말씀이 인상적인 말씀이 지나가시다가라는 단어예요. 지나가시다가. 14절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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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항상 눈에 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찾으시는 분. 왜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어딜 가서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유심히 보자. 이번에도 네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네팔에 있는 사역자들을 우리 홍대세교에서 초청해서 훈련도 지키고 1년 정도 또 다시 파송하고 포카라 같은 데 파송도 하고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안이 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토스 산토스를 우리 교회에서 좀 데려다가 있으래요. 그런데 산토스는 제가 걱정해야 돼요. 너무 잘생겨서 그 자매들이 눈독을 들이는 자매들이 많아서 사역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부담해서 같이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게 기쁘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네팔을 가든 인도를 가든 저는 뭘 받느냐 하면 자연 경치도 보고 환경도 봤지만 저는 항상 본 게 뭐냐 하면 유심히 사람을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 어떤 사람을 키우면 네팔 부흥에 도움이 될까 네팔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유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봐야 되나 사람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다가 환경만 보고 어떤 구조만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대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마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성교를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꽤 된 것 같아요. 15년 전 한 20년 다 된 것 같네요. 어떤 신빙교육 때였는데 권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권사님하고 여전도에도 몇 명 갔고 젊은이들 주로 많이 갔었는데 권사님이 왜 갔냐 하면 지금은 권사님이나 그땐 권사님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연병장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딱 입대를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마침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있는 군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아들도 볼 수 있고 또 위문도 할 수 있고 덕분에 교육받을 때 좀 혜택이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기대감도 갖고 그때 비가 좋았어요. 비가 좋았는데 연병장에 딱 가보니까 운동장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다 비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국방 속으로. 내가 볼 땐 무슨 비만큼 쥐같고 다 비슷비슷해요. 전혀 그런데 우르르 몇 백 명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저게 내 아들이 있다고 어떻게 봤는지 아들이 보이는가 봐요. 아들의 몸짓 아들의 눈빛 아들의 고개 돌리는 각도 그게 다 보이는가 봐요. 아들의 키 사이즈 이런 게 다 보이는가 봐요. 아들이 지나갔대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때는 내가 눈이 나빠서 못 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는가 봐요. 왜 그래요. 관심 가지니까. 마음 속에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보이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가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숙명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우리 큰아이 때문에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그냥 열심히 늦었다고 불러가지고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주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유치원 방했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10월 3일이었어요. 개천절에 갔었어요. 참 내가 그때 한심했던 게 진짜 아빠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애도 몰라 우리가 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때 오면서 그때 혜원이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러고 왔어요. 우리는 왜 이럴까 뭐 이래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 서로 그러고 왔던 게 유치원 때 일인데 그때 에피소드가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어쩌다는데 비가 올 때 제가 이렇게 우산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우산하고 차 태워서 오려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무슨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 유치원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이가 비옷을 입고 갔는데 그때 유치원에 다 연합에서 모였는지 그때 그 비옷이 분홍색 오셨어요. 난 그것만 보면 알 줄 알았어요. 분홍색 옷에 키가 약간 크네. 그럼 딱 볼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다 분홍색이야. 난 여자애들이 다 분홍색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것도 분홍 저기도 분홍 다 분홍이라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묘하죠. 내 딸은 보이더라고. 참 묘해요. 보여요. 다 분홍인데 보여요. 내가 찾았다고 저기 있네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찾더라고요. 개그콘서트 가끔 보십니까? 거기 두근두근 그런 게 나와요. 몇 번 전에 이번에 애도하는 기간이 있다가 방송 안 했잖아요. 마지막쯤인가 전인가에 그게 나왔어요. 대형서점에서 만나는 일이 나와요. 거기에 대사관은 그게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아서 만나자 그러냐. 난 어떻게 찾으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딱 그래요. 너 한눈에 보이던데. 그랬더니 뚜뚜뚜뚜 하면 음악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죠. 왜 가능하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형서점에서 막 섞여 있어도 보여요. 보인다고. 보인다고. 내가 가끔마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도를 많으면 누구냐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누구 왔냐 그럴 때 딱 튀어나오세요. 걔 왔어요. 그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걔만 알아. 마음속에 네가 사모함이 있구나.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한 번 떠보는 거죠. 교활한 목사. 다 알죠. 다 알죠. 왜냐.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면 보인다고 그게.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보여요. 마음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외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써주소서. 간절히 한번 사모여주소서. 하느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간절함이 있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서 사용했을 때인데 그때는 해외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989년, 90년 이럴 때니까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도 있기 이전이에요. 여권이 없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선교위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저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 장로님이 교육자들한테 반말하고 김목사 이래서 내가 왜 그래 김장로 이랬던 그런 장로님거든요. 나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정말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는데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지. 교육전서가 무슨 깡으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장로님 왜 교육전서 반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분도 사과를 하고 사과는 했지만 마음속에 앙금이 있죠. 이거 두고 보자. 그분은 또 결정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당장 걸린 일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부목사님하고 해외 선교를 개척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배도 사야 되고 싱가폴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5개국을 돌아야 됐다고 대만 갔다가 사실 내가 그때 그 여행 때문에 첫 번째 대만을 간 거예요. 대만 여행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때부터 선교사가 연결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처음 만나던 선교사 이동휘 선교사였어요. 이동휘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결정권은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나를 안 보내주려는 태도가 있었어요.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누구한테 그랬대. 내가 저 사람을 보내놔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생각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들 앞에 선교 그러면 전병옥 이런 일이 들 정도로. 항상 기도할 때도 선교 앞장도 서서 열망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 달 만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분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보낼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니까 전심으로 찾으니까 제가 전시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으니까 여기 전경이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료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을 찾으니까 이분이 싫지만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한 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선교에 와서 그때 선교 개척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선교 틀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 쓰겠습니까?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불을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쓰임받는 뜨거운 용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장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현장의 사람.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비가 어디에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현장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부와 요한, 이 네 형제 픽업할 때도 현장이었죠. 마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언제 건졌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불러주신 게 언제예요? 그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일할 때, 일할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 어디서 쓰냐면 일하는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지 놀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쓸 것 같죠. 기도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확신해요. 기도원에 죽치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불러요. 대개 기도원에 있는 분들 다음에 가보세요. 계속 거기 계세요. 절대로 안 불러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현장. 현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언제나 삶의 현장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세가 와가지고 왕으로 될 사람 기를 붙겠다 그랬더니 1번부터 7번 아들은 다 집에서 TV 보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럴 때 아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3회 이상 심장 11절 보니까 이세의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 전부 다가 좋은 직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데서 일하기를 원해요. 이유가 뭐냐? 직장 가서 돈 벌고 출세하라 그 뜻이 아니라 그래야 부르심을 받아요. 놀고 먹는 사람한테 절대 안 부르십니다. 열심히 뛰는 사람을 부르셔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부를 것 같죠. 너 왜 놀고 있냐?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든 하세요. 뭘 해야 부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부르지는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다 그래. 아모스도 뽕나고 있어서 뽕치고 있을 때 불렀어요. 농부. 난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불렀지 놀고 있을 때 부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요? 바쁠 때 불러요. 힘들 때 불러요. 여러분들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 바쁘고 힘든 사람만 불러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그럴 때 또 이 중에 바보가 있어요. 놀면서 부르면 못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난 바빠서 못 간다. 힘들어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언제 부를 거예요? 안 부르거든요. 그때의 그것을 끊고 버려두고 주님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역설의 논리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일할 때 부르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때의 주님의 부르시면 응답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려는 은혜와 걷는 거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잘 쓰인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사형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 이렇게 허리가 휠 정도 일을 많이 하니까 주님이 더 안 부르시겠죠. 안 그래요. 일 많이 하면 더 부르셔요. 더불러서 그거에 응답하고 떠나가면 감당할 능력 주시고 동력자 붙여주시고 사역이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인 받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웅이에요. 아까 젊은이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디모델 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첫 번째 능력이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장 8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휘두르고 다니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을 왜 줬어요? 고난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가 받는 능력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고난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능력 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 고난 속을 향해 나가야 돼요. 왜? 우리 능력 받았으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없이 고난받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줬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능력 가지고 글쎄 그 능력 가지고요. 고난 피하는 글쎄 그 능력 가지고요. 고생 피하는 글 갖고 그 능력을 정보 취득 능력으로 사용해요. 어디가 편한 길인가 그거나 찾고 있고 어디가 고생이 아닌가 그거나 찾고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 안 하는 길만 선택하고 고난 안 당하는 길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냐면 편한 일만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능력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고난의 길로 가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러죠. 악한 자. 능력을 왜 받았어? 그러면. 능력을 왜 받았냐고요. 이번에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능력 받은 거 아니에요? 선장이나 기관사나 이런 사람이 능력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배에 대해서는 더 능력이 있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될지 뭐예요? 그 능력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힘든 사람 살려내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왜 받았어요? 능력은. 직분을 왜 받았냐고. 직분 받은 사람과 능력 받은 사람은 다 공통점이 마찬가지예요. 특권으로 사용하면 망합니다. 그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고 힘차게 뛰게 만듭니다. 그때 부르신다고요. 그때 나가야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기 쉽겠어요? 백숙 한 달러 노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기 쉽겠어요? 잘 보라고 해요. 지금도 백숙 한 달러 노는 사람이 새벽에 못 나와요.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도 하나 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이 힘들어요. 자야 될 땐 잠이 안 오고 안 자야 될 땐 잠이 오고 그 사람은 계속 타이밍 맞춤을 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끝나요. 타이밍 못 맞춘다고. 직장인들은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눈만 감으면 잠이 오잖아. 두 시간을 해도 깊이 잘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쁘게 뛰는 사람들, 가장 바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보세요. 다 바쁜 사람만 나와요. 내일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다 백숙 한 달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쓰레기들만 안 나와요? 쓰레기들만. 뭐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정말 바쁜 사람. 여기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일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단임 목사 아니에요. 제가 내일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요. 난 쓰레기가 아니니까. 나오지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뭐 한 일이 뭐 있어? 국수 먹고 좀 졸다가, 주스 마시다가. 뭘 한 게 있어요? 뭘. 오늘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빈둥이 돌다가, 홍대 앞에 몇 바퀴 돌다가. 봄이 가는가 봐. 봄날은 가네. 이러다가 피곤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안 볼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언제나 바쁜 사람 부르다가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가지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부르심이 가능하고요. 가장 힘들고 바쁠 때 주님이 우리 부르십니다. 그때 응답하면 그거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능력이 뭔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건데요. 고난받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거운 짐진다는 거예요. 사명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틴 노타가 했던 유명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To be not to pray. To be not to pray. 바빠서 기도한다며.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며. 그걸 역설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일 더 많이 시키고 일 더 많이 시키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바쁘지 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는 게 없는데. 빈둥이 노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잘 자게 해주세요. 잘 깨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리듬 맞추게 해주세요. 나가서 삽질이라도 하세요. 삽질이라도. 그때부터 달라져요. 인생이.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해야 돼요. 그래야 부르십니다. 양실은. 들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망으로. 집에 있는 사람은 안 부릅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무슨 일이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입견을 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가 사람 쓴다고 그러면 뭐하러 세리를 쓰겠어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세리를 왜 쓸까. 생각해 보세요. 2장 16절 보세요.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세리의 동의화가 뭐예요. 죄인.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째에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선입견을 확 뛰어넘어지잖아요. 세리. 우리 지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일파. 그럼 교회가 왜 친일파를 써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미지 좋은 사람 써야지. 그럼 벌써 보금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금이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잘 보세요. 나누는 거. 지금 이 바리세인들이 나누는 개념은 뭐냐 하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고. 벌써 규정해놨잖아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죠. 예수님 뒤에서 뭐라 그래요. 병든 자라에게 의연이 필요하다 그러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병자라는 의식을 갖고 가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죠. 인간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라는 의식. 우리 다 죄인입니다. 공통적으로 시작해야죠.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공통점으로 가야죠. 다 공통점으로.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종이라고. 우리는 병든 자라고. 그래야 일치가 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걸로 일치시키지 않냐고 나눈다고요. 자꾸만 너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그런 걸 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기준으로 사람 나눠야 돼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람 나눈 게 뭐예요? 죄인이고 회귀한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 차이지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죄인과 나중에 구원받을 죄인. 그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차별이 없죠. 그래서 선입견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얼마나 많아요. 선입견이 다 편견이 돼서 사람들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O형 남자는 좋고 A형 남자는 찌질해. 이런 거 이게 얼마나 나쁜 선입견이에요. 제가 O형이거든요. 자꾸 그런 선입견 갖지 마세요. O형도 나쁜 O형이 있어요. A형 중에 좋은 A형. 내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지만 그러지 마. 그날 있겠지. 어디 가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헬로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스테롤 타입이라는 게 그런 거고. 스테롤 타입이라는 건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자기 선입견을 갖는 거. 헬로이펙트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후광효과죠. 후광효과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면 착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이 예쁘면 착하다고 생각하고. 키가 크면 싱거워. 뭐 싱거워 싱거워. 소금 치면 되지. 뭐 그런 거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역감정이 있어서 어디 사람은 어째 이런 거. 지가 뭘 얼마나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입견을 얘기하는 것은 다 뿌리의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봐야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변하지 못할 사람 없죠? 그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석학자. 얇은 책 주석을 많이 썼어요. 얇은 책이라는 게 얼마나 얇은지 2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소책자로 만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바클레이 주석이 있어요. 바클레이. 바클레이 주석이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주석이에요. 주석이 얇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기 좋아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 또는 워런 위어스비의 B 시리즈라고. B 뭐 뭐 뭐가 되라 되라 시리즈. 그것도 한 40, 50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평신도가 읽기에 좋은 주석이에요. B 시리즈나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 뭐 이런 거. 이건 그냥 원서로 봐도 돼요. 너무 연어가 쉬워요. 너무 쉬워서 해석을 할래도 민망해서 못해.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될 정도가 너무 쉬워요. 그런 정도의 책인데. 그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레위를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테를 봤다. 해석이 기가 막히잖아요. 레위 속에서 뭘 봤어요? 위대한 전도자 마테를 본 거예요. 시몬 속에서 뭘 봤어요? 시몬. 시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인. 반석된 베드로를 봤다고. 그게 믿음의 시각이라고요. 선입견 다 깨버리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죠.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청년들은 새벽에 못 나온다. 그게 무슨 선입견이에요. 다 깨버려야죠. 그 다음에 멀면 새벽에도 못 나온다. 지난 주간에 신박을 갔더니 제가 두 가지 선입견을 느꼈어요. 우리 박봉순 집사님이랑 계시는데 남편분이 정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신박 갈 때마다 정말 바깥에서 빙빙 돌고 집에 가니까 개만 많고 진돗개만 여덟 마리 있고 정말 개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번에 와가지고 학습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디냐면 거기가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 하시죠? 살인사건 많이 나왔는데 화성. 화성에서 여기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것도 5시 25분에 도착해. 매일 부부가.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요. 화성에서 지구로 온다고. 너무 멀어가지고 화성에서 지구로 온대요. 선입견 다 깨버리잖아요. 멀면 못 온다. 우리 양주에서 오잖아요. 이진 진장님. 박지현 진장님. 이름이 지하니까 좀 지각은 해요. 그러나 양주에서 오잖아요. 양주에서 음주운전이라면서 막 오잖아요. 양주에서. 양주에서 오잖아요. 양주에서. 제정신이 아니면서 그냥. 양주 새벽 기도 나와요. 매번 나오는 거 아니지만 종종 나와요. 종종. 그런데 화성에서는 요즘에 거의 나와요. 남편이 출장 가기 이전에는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까. 거의 안 빠져요. 철형 기도까지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화성에서 지구로 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선입견 다 깨버려야죠. 젊은이들이 새벽에 못 깨는다. 그건 다 깨졌지. 못 깨는 게 어디 있어요. 제발 누구는 그렇다. 누구는 그렇다. 그런 식의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한번 깨져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역량권에 있는 것들이 무주공산이에요. 다 끌어당길 수 있어요. 마태 한 사람이 변화. 레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주님 연결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구원 받은 거로 말미암아. 봄물 터진 거죠. 우리 같은 세리, 죄인들도 받아주신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표적인 누가 59장이라고 하면 4개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리와 세리장들이 예수님 믿고 왔겠어요. 생각보다 세리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18장 같은데 기도할 때도 보면 세리가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나오죠. 바리새가 데뷔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세리가 주께로 나온 게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물꼬를 트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레비. 마태라고 마태. 예수님 제작 가운데 세리 주신이 있더라.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으신 분이다.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다 알아야 될 수 있다. 이게 초대교에도 또 선입견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정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두기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예수를 전파하니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진거했어요. 그런데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진거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이방세계, 헬라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잖아요. 유태인들에 대해서 100배 더 많은 거예요. 영역이 되어야 한 게 100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교회를 좁쌀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축소시켜버리는 거라고. 선입견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를 망치는 거라고. 그런데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세계가 우리 품에 오고 있다고요. 주님 앞에서 이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선입견 비슷한 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안원이 물러가라, 박살나라, 깨져버리라, 외치기 쉽죠. 무슨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선입견이?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어요? 선입견이 있으면? 대머리를 안 줬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눈이 작으면 안 줬다 그런 선입견 그거 갖지 말라고. 아까도 11개 하 2장에 나오잖아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다 죽었던 애들.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42명 죽었다라는 거. 악한 자들이죠. 그렇죠? 거기. 얼마나 오늘 위로가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입견 다 버려야 돼요. 선입견 버리고 죽게 삼게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능력과 은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 이 마테를 선택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 마음속에 관심 갖고 찾으시는 분. 우리도 사람 찾아야 돼요. 사람 찾는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현장.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제일 바쁠 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바쁠 때, 제일 힘들 때, 부르실 때, 존중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입견 다 깨버려야 됩니다.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입견만 깨면 엄청난 인원들이 죽게 나옵니다. 그런 능력의 종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